그리고 너무 고생하시고 7년 전에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지금도 뭔가 개운치 않고 재발할까봐 늘 걱정을 하시거든요. 교수님 디스크가 재발 잘 돼요? 재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제거했다고 하면 거기에 디스크랑 물렁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나올 수도 있고 퇴근청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디스크가 한 개만이 아니고 여러 개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위아래에 있는 디스크들이 또 튀어나오거나 변성이 돼가지고 아플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수술 한 번 했다 그래서 완전히 전체 디스크가 다 고쳐졌다.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. 그렇군요. 앞서 화면 속에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쁜 자세, 나쁜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게 결국 디스크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나쁜 자세, 나쁜 습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. 박 교수님. 네, 자세는 똑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. 그런데 저 첫 번째 부디듯이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게 더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요새 컴퓨터를 오래 사무용이라든지 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같은 자세로 오래 있고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가 오래되면 우리가 머리를 똑바로 올리려고 하는 무식적인 근육 운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힘들죠. 엎드려서 책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목도 안 좋고요. 또 허리에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소파에 누워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팔걸이가 좀 높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거를 뵈고 장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목에 무리가 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. 주위를 돌아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핸드폰 피씨 다 하느라고 목을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요. 목을 숙일 때 도움이 되는 운동 같은 거 없을까요? 안 볼 수도 없고. 첫 번째로는 하여튼 그런 자세를 장시간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. 안 좋고요. 그거하고 이제 반대 자세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오래 숙이고 계셨다고 하면 이제 젖힌 운동 뒤쪽에 있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또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그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바른 자세는 많이 안 숙이는 겁니다.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우리 눈높이보다 살짝 낮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여기저기서 계속 이동하실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이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좀 피하시는 거를 전 권고 드립니다. 저희는 어떻게 원고를 이렇게 볼 수는 없게 봐야 되나요? 이렇게 생각보다 좀 생각해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뭘 보는 순간이 참 많은데 좀 습관적으로라도 하늘을 좀 올려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목에 안 좋은 자세 알아봤으면 이제 허리에 안 좋은 자세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교수님. 허리에도 이제 안 좋은 자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많이들 하시는데요.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이제 골반 좌우가 틀어지면서 골반통도 생길 수 있고 디스크에 무리와서 디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. 의자 끝에 걸터는 경우는 아무래도 뒤로 바짝 앉아서 허리를 피는 자세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앉아있어서 허리에 무리가 가거든요.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앞으로 몸을 굽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몸을 굽는 자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요.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 쓰게 되면 C장의 커브가 저해되면서 그 정상적인 커브가 깨지고 너무 부드러운 매트를 사용하면 허리가 많이 꺼지죠. 그래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도 중요한데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대부분이 허리 힘으로 바로 들어 올리거든요. 허리를 굽혀서. 그런데 그건 되게 안 좋은 자세고요. 약간 몸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팔로 들고 다리랑 허리 힘을 같이 써서 올라오는 자세가 가장 좋은 거예요. 그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.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항상 다리를 꼬고 물건 끝에 걸터서 폰을 보고 있었네. 정말 나쁜 자세예요. 그러니까요.